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구성치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득처분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건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판례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국세기본법 적을 때만 해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세가 우리가 일단은 이제 기산일이 미납부세액, 미납부세액 고박이 이제 기간을 기간만큼 안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전이자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자율,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행규칙마다 시행규칙이 다르는데 이게 이제 만분의 3에서 이게 이제 10만분의 0.25로 10만분의 25로 이제 바꿔졌다 이거죠. 10만분의 이게 이제 2019년에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살짝 내렸어요. 0.000이 3개 들어가고 0.000만큼 이제 바꿔진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산일이 있고 마지막 종료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산이라는 것은 납부기한 납부기한 이기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진납부, 납부일 또는 고지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기산일, 이 기산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되는 게 이제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득처분, 소득처분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 소득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인을 이제 세무조사를 가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가공매입이라든지 이 매입을 부풀리고 매출을 낮춰야 이게 이제 소득이 탈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출해 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적출해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만큼 누가 가지고 갔느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회사에 돈이 있으면 되는데 회사에 돈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거를 누가 썼는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한테 상해처분을 해버린다. 대표자가 네가 가지고 간 것이다. 대표자. 그러니까 그 법인의 대표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함부로 빌려준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대표자 당신이 쓴 걸로 보고 우리가 이제 소득처분하겠다. 상해처분하겠다. 그러면은 대표자 이게 상해처분이라는 게 상해처분이라는 게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을 준 걸로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2018년에 나와서 2018년 기속을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도 10년이니까 그러면 10년을 잡고 그러면은 지금 2020이니까 2010년에 이거를 가공매입 매출누락 이거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자면 대표자는 나한테 이제 상해처분을 했다. 이거 소득처분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나한테 임금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근로소득을. 그 당시 나는 이 근로소득이 1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합해 보니까 10억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억 더가 11억을 11억의 소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과세를 해 버린다 이겁니다. 종소세를 과세해 버리고 법인한테는 이 10억 부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라. 라고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날려줘요. 그렇게 하라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이거를 날려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2010년에 나를 속인 거 아니에요. 국세청 자신을 속였으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때린다 이거예요. 가산세를 때리는데 물론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때린데 이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 이 기산점을. 2010년에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가 이 종합소득세. 내가 11억을 가지게 되었다는 종합소득세 성립 시기가 언제로 봐야 되느냐. 2010년인데 2010년이면 2010년이면 6월 5월달까지 해야 되니까 5월달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6월 1일부터 기산이 되죠.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때려버리면은 10년 치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와 그거 1만 분의 3으로 지금은 이제 10만 분의 25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하면 엄청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복이 많죠. 그거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2019년에 왔다. 2019년, 2019년 3월 6일에 왔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소득세를 납부, 신고 납부할 기한을 너희들이 따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과 동시에 이게 두 달. 다음, 다음 달 말일이니까 두 달이죠. 그러면 5월 6일이고 5월 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6월 1일부터. 나는 2019년 6월 1일부터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을 해라. 그러면 이거하고 2010년 6월 1일부터 계산한 것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 계산한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이. 바로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세법이다 이겁니다. 세법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에는요. 원천징수 이런 거를 이제 상여처분하면 원천징수액은 지급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것에 얘기해.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2019년에 하더라도 2010년에 금액이 상여 상여가 지급된 걸로 보겠다 라고 하면 2010년 6월 1일부터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2019년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성립 의무가 생겼다 하면 2019년 6월 1일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진짜로 세법의 법리이고 논쟁이고 그래서 많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걸로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저쪽으로 해라 라는 게 이제 대법원이 이제 정리한 견해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이 문제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좀 상세히 전문적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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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